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 말씀 가운데 우리 31절에서 34절까지만 이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오.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러므로 이제는 염려하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 하는 이러한 말씀을요. 550번이나 하셨어요. 오늘 이렇게 짧은 본문 말씀 속에서도 보시면 여섯 번이나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염려의 동의어로는 걱정, 근심. 그러니까 염려, 걱정, 근심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염려의 원어를 보면 메리조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분열하다 하는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운전하다가 염려가 생겨가지고요. 어디에 그 염려되는 부분을 생각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막 설거지하고 계실 때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려도 못 들어요. 누가 와서 불러도 못 듣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염려가 우리 생각에 이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정신분열을 일으키는 겁니다. 공장 같은 데서 일할 때 무슨 가정의 염려라든지 자녀의 염려라든지 무슨 염려스러운 일에 빠져 있으면 사고 나기가 쉬운 거예요. 정신이 분열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의 원어적 의미 첫 번째는 생각이 두 쪽으로 나뉜다 하는 이런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물어뜯는다 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물어뜯는다 하면 짐승이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짐승들이 싸울 때 다른 짐승의 목을 막 물어뜯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염려가 가득하면 이렇게 물어뜯겨 죽는 것처럼 점점 영육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점점 모든 것이 편리한 시대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는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건강에 대한 염려, 자식 걱정, 또 비즈니스 문제, 노후 걱정, 또 미국과 한국의 정치, 경제 문제, 이런 것들, 늘어나는 뱃살, 흰머리, 심지어는 머리가 탈모, 이런저런 염려들이 다 있어요. 특별히 죽음에 대한 염려도 분명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한 집사님을 만나 뵀더니 요즘 어떠세요? 참 좋아요. 그런데 이 좋은, 이 행복이 언제 깨질까 염려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아니, 지금 좋으면 됐잖아요. 지금 행복하면 됐잖아요. 그런데 이 행복이 또 언제 깨질까 염려스럽답니다. 그런데 그분 보면 늘 머리가 아프대요. 속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염려가 많으면 이렇게 머리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원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는 이라 염려, 걱정, 근심 이 모든 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뼈를 마르게 할 정도로 우리의 몸을, 정신을, 우리의 영혼을 다 갉아먹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니까 가진 자는 가진 자대로 염려가 있고요. 없는 사람은 또 없는 대로 염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어른들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천석구는 천 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구는 만 가지 걱정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런 염려, 이런 걱정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행복하지는 못해요. 그러면 사탄은 우리가 행복한 것을 제일 시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행복을 깨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함으로 불행해지면 누구만 좋아해요? 마귀만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말씀이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 미국의 국립정신건강연구원에 의하면 염려로 인한 이런 불안장애로 한 해에 약 5천만 명의 미국인이 공황발작이나 공포증 및 그 밖의 불안장애로 시달린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자기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로 인해서 가정, 일터 다 문제가 됩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는 치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이 쓰여지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원인은 뭐예요? 염려예요, 염려. 행복지수를 높이려면 염려지수를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해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꼭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해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사실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제자들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랐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염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건 좋은데 나 뭐 먹고 살지? 우리 뭐 먹고 살지? 먹고 사는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그 마음의 염려를 다 아시는 거예요. 염려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염려는 무익한 것이니까 하나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라. 두 번째는 염려가 왜 생기는지 그것부터 좀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염려에서 자유할 수 있는 비밀을 또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염려가 왜 생기는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울 때 우리 안에 두 주인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는 이러한 내 안에 물질이 주인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주인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또 마음이 나뉘어져서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내 안에 여러분 한 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죠?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셔요.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부터 먼저 첫 번째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는가. 나는 예수님을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사는가. 이것도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구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죠? 늘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나는 그분 한 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하고 영생을 누리는 이 모든 일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나는 당신 한 사람이면 남편을 향해서도 당신 한 사람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아내를 향해서도 나는 당신 하나면 충분해. 이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둘, 셋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부터 불행한 거예요. 염려가 생기고. 오늘 내 안에 거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행여나 물질이 주인이 되어서도 안 돼요.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부터 내가 다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무능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인생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내 마음의 주인이 둘이 될 때 예수님은 아닌 그 어떤 것이 내 인생의 주인 될 때 그때부터 우리는 염려해서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제 제일 염려해서 해방돼서 사셨습니까? 이 삶의 시기를 보실 때 지금이세요? 저는 아니에요. 아주 어릴 때. 어릴 때 염려 없었어요. 왜요? 그렇죠? 부모님에게 다 맡겼어요. 부모님이 다 맡아서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임신되면 그 다음부터 출산해서 내가 살 거 다 준비해 주셔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염려를 한다면 누가 부모님이 염려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염려가 아니에요. 그분 앞에 맡기는 거고 믿는 거예요. 내가 믿지 못한다면 그분을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의 주인 되어주셨다. 특별히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내일, 우리는 내일에 대해서 미래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이렇게 저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러니 또 하나 걱정해야죠. 그게 뭐예요? 미래예요. 미래. 미래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아니, 지금까지도 내 안에 거하신 예수님께서 주인 되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함께해 주셨어요. 지금도 함께해 주셔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함께해 주시겠지. 이걸 믿는 거예요. 그분 앞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 하면 조진류러 기억하시죠? 그가 93세로 별세할 때까지 60여 년간을 15만 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하나 남겼습니다. 걱정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요. 참 믿음의 시작은 걱정의 끝이라. 여러분, 걱정해봐야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냥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하나님이 먹이시리라 그냥 믿었어요. 특별히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붙들고 60여 년을 그 신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을 경험시켜줘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우리 예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염려해서 자유하시기를 주의하며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 염려라는 것이 보니까 습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염려의 습관을 버리셔야 합니다. 특히 이 염려라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키는 이 전염성이 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죠? 한국에 어떤 어머니가 아들 둘이 있어요. 첫째 아들은 우산 장사, 둘째 아들은 뭐죠? 집신 장사. 다 아시니까 그만할까요? 너무 많이 들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어머니 맨날 걱정이에요. 습관이에요. 습관. 비 오는 날은 누구 걱정? 집신 장사. 아들 걱정. 둘째 아들 걱정이에요. 날 좋은 날은 누구 걱정? 우산 장사. 큰 아들 걱정. 어느 분이 만들어내신 이야기인지는 몰라도 이거는 앞으로 계속 들어도 아, 그렇게. 아니,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날씨가 좋아요? 누구 때문에 감사할까요? 집신 장사 아들. 집신 오늘 많이 팔겠구나. 비가 오네요. 야, 오늘 우산 장사. 큰 아들. 오늘 돈 좀 벌겠구나. 그러면 늘 감사할 수 있잖아요. 습관입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고치기가 참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더우면 그냥 더워서 걱정. 추우면 추워서 걱정. 선선하면 뭐죠? 이건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불평하고 또 걱정. 장사하시는 분들도 그렇잖아요. 그냥 더울 때 확 더워야 옷도 많이 팔리고 추울 때 확 추워야 이 옷도 많이 팔리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도 아주 부정적인 케이스. 그냥 월스테이스로 늘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업을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다가 지금까지 모은 거 다 날리면 어떻게 하지? 그걸 사업 못해요. 그래서 결혼을 구상하다가도 이혼당하면 어떻게 하지? 별걸 다 걱정해요. 일단은 해야죠. 일단은 해야죠.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다가도 시간 뺏기면 어떻게 하지? 괜히 사람들 만나서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지? 심지어는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데 아니, 자기보다 더 못생긴 애가 나올까 봐 걱정해서 애를 못 낳겠대요. 자기가 힘들게 살아왔대요. 그런데 자기보다 못난 애가 나와서 그 애가 힘들 걸 생각하면 못 낳겠대요. 여행을 계획했다가 비행기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해요. 아무도 못 가는 거죠. 누가 보면 8장 14절에 가시썰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여 염려하는 마음은 마치 어떤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 떨어져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좋은 계획이 있어도 이거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이거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니까요. 여러분들도 그 염려의 습관에서 해방되셔야 되지만요. 우리 자매들에게 그 염려의 습관이 들지 않도록 애들이 염려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있어요. 그때 그냥 야당을 쳐주세요. 염려하지 마. 엄마, 아빠가 삶을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하는 게 그 낭비한 것이 있는데 그 염려하면서 시간 보낸 거야. 너희들은 염려하지 마. 염려할 필요 하나도 없어.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키를 원어적으로 생명을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키, 크고 싶다고. 작으신 분들 다 크고 싶죠. 기도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키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생명, 이거 오라 하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조금만 더 있다가 할게요. 이게 안 되잖아요. 생명, 키, 이거 염려. 그러니까 염려해서 안 될 일들 그거 가지고 시간 낭비하지 말라. 애쓰지 말라.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염려는 전염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앉으나 서로 염려하는 사람하고 있다 보면 그 주변 사람들이 다 같이 염려하고 있어요. 다 같이 염려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안에 염려가 생기죠? 스탑! 그러세요 그냥. 스탑! 그래서 염려하고 그래. 마귀 조화를. 스탑! 아니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한번 내가 쫓으세요. 그래서 염려가 머무르지 않도록 염려함으로 내가 힘들어지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까지 어렵게 하는 이 염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염려해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여러분 여기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 결국은 하나님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그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둘만한 그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익, 이득, 이를 원해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를 구하지 말고 무엇을? 의를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옳은 것. 의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이 기뻐하실 그러한 일에 마음을 쏟아보라. 염려해서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염려보다는 마음의 평안과 자유와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지혜를 담대하셨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몸을 바칠 때 염려가 염려해서 자유하게 되잖아요. 평안하잖아요. 든든하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26절, 28절 말씀 보면 공중의 새, 또 들의 백합하. 공중의 새를 봐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공중의 새보다, 특별히 누가 보금에서는 이 공중의 새를 까마귀로 얘기했어요. 부정한 새잖아요. 이 부정한 새까지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너희일까 보냐? 들의 백합하를 봐라. 누가 다 그렇게 아름답게 옷을 입혔느냐? 그런데 왜? 너희가 누군지 아느냐? 천부께서,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냐? 아니, 까마귀도 먹이시고,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풀도, 꽃도 다 피우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다시 말하면요. 우리 집안에서 애완견들 먹이시죠? 요즘은 입히기까지 하시네요. 애완견들을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내 새끼 먹이고 입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분이 사치까지 책임은 지지 않으실지라도 기본적인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필요를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그 일에 몸 바칠 때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 필요까지도 다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나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새가 가만히 있으면서 먹을 것 갖다 주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새가 날아다녀요. 여러분, 볼 때 놀러 다니는 것 같죠? 놀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먹이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주실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먹이를 찾는 거예요. 이 드레풀들, 또 꽃들도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것을 향해서 노력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디서 우리를 먹이시고 어디서 입히시는지 그것을 믿고 찾고 구하면서 노력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누릴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뭐예요? 누가 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냥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그냥 고아들이잖아요. 고아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만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없잖아요. 고아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당연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파스리시는 그 우주 만물에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 믿음 안에서 염려해서 자유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염려해서 자유하기에 있었던 크게 두 가지 부분을 붙들으셔야 돼요. 하나는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쫓아지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염려해서 자유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구원으로도 부름을 받았고 나는 사명으로도 부름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분이 나를 불러주신 분이 또 나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이 사실 속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분이 주인 되어주셔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만큼 우리는 자유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더 많이 알 때 세상은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신앙적으로 무식하면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유식해요. 소숙해졌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아는 만큼 나는 염려해서 자유하고 행복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에도 생각해 보라. 깊이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계의 그 역사를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가운데 낙심되는 일이 생기겠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집에 있는 이 새 모이를 먹이면서 아, 주인은 내가 이렇게 책임지는구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도 책임져 주시겠구나. 내가 하려고 하니 지치기도 하고 낙심되는 거지.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데 하나님 그분이 해결해 주시겠지 하는 이 믿음이 생겨서 다시 한 번 새 힘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 주셨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십자가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입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독생자를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뭘 아까워하시겠어요, 여러분? 조금 더 아까워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이 더 아시고 다 공급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는 하나도 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염려한다고 감옥에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인으로서의 염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신의 죄예요. 내가 염려하는 건 나 죄 짓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염려에서 빨리 벗어나서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희의 사건 잘 아시죠?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우리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셨어요. 죄짓들이 그때는 아주 신났잖아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먹을 것이 또 떨어지니까 또 염려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 앞에 야단 맞았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야단 맞아 싸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나 자녀들 염려하면 야단 치세요. 너 어떤 자리에 있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사겨주셨는데 뭘 또 염려하고 그래 또? 야단 치셔도 괜찮아요. 예수님도 야단 치시잖아요. 왜? 처음에는 몰라서 몰라서. 그런데 경험시켜줬는데 경험했는데도 간증도 했는데도 또 염려하고 또 염려하면 그건 야단 맞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염려입니다. 염려는 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믿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나 염려하지 않겠다. 난 믿는 거다. 저도 목회를 시작하면서 가정생활 속에서 가장이잖아요. 그렇죠? 또 단임 목사로서도 교회를 생각해 볼 때 염려스러운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때 붙들어주셨던 말씀이 빌리포스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누가 채우신다고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풍성히 채우신대요. 저는 그때부터 그냥 믿어요. 그냥 믿어요. 믿어요. 누가 염려하면 조금 그냥 그 사람을 생각해서 염려 같이 해주는 척하지만 그냥 아니에요. 염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속으로 더 믿어요. 더 믿어요. 주님이 채우시리라.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염려하면서 내 인생을 담 이렇게 불행하게 살다가 마칠 것인가. 예수님도 염려는 잠깐 하셨어요. 대속의 십자가의 사건 앞에. 그러나 그분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라 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 지는 일이에요. 그것을 뚜렷이 아셨어요. 그 길로 걸어가실 때 그다음부터는 염려해서 해방되셨잖아요. 빌리포스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난번 텍사스에 잠깐 다녀왔어요. 우리 교회 출신 집사님 가정신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정신방 후에 이렇게 저하고 헤어지면서 어느 스토어를 들렸는데 저 커피 한 잔 마시고 있으라고 하면서 남편 되시는 분이요. 선물 하나를 저한테 주어주셨어요. 집에 와서 풀어봤겠죠. 내용은 아주 이만한 막대기로 된 팻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pray more worry less 한번 따라갈까요? pray more worry less 무슨 얘기예요? 기도 더 많이 하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은 우리 피아노 위에다가 딱 제가 세워놨어요. 그래서 걱정이 생길 때마다 걱정할래? 기도할래? 우리 집사님이 내게 선물해 주셨는데 더 많이 기도하고 걱정은 더 적게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금의 염려를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염려가 필요한 염려라고 여러분 꼭 생각하세요.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모든 염려에서 자유하시고 더불어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와 행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들과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완전한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그저 마귀만 좋아하고 전혀 불필요한 염려의 습관을 제거해 주옵시사 우리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믿되 나의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믿는 믿음 안에 저희들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저희들 더 이상 불필요한 염려를 품지 말고 오직 믿음을 품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말씀위에 굳게 서서 기도와 찬양 가운데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겨드리게 하옵시며 날마다 우리로 먼저 아니 지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죽게 맡겼고 나와 늘 동행해 주시는 능력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